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수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영화계의 3대 축인 제작사와 배우, 스태프, 이 가운데 영화판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영화계 스태프들 관련 얘기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근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연장근무나 야간근로 등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포괄 지급하는 임금 형태를 말합니다. 노동계에선 노동자들의 무제한 무임금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표준계약서에서 포괄임금 부분을 폐기한 시간급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한 시간만큼 급여든 수당이든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가 영화노조 표준계약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지난 2015년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체결 당시 문체부는 사나영진이가 노사정협약 당사자로 협상에 참여한 쉽게 말해 단체협약체결 세 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체부가 포괄임금 규정을 삭제한 2017년 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5년과 달리 2017년 단협엔 일부 법인만 참여해 대표성을 띈 표준협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 2017년 표준계약서는 표준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게 문체부 입장입니다. 이에 영화노조는 문체부와 영진이를 상대로 2017년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즉, 2017년 표준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그러나 영화노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7년 표준계약서는 원고와 일부 사용자 위임을 받은 협회 조합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이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즉, 문체부나 영진이가 2017년 표준계약서 이행을 강제할 의무도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 결과나 법리를 떠나 좀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화노조 조사 결과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영화를 제작하며 고용계약서가 쓰여진 작품은 37%, 고용된 이들이 사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37%로 나타났습니다. 영화판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고용계약서도 사대보험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열정 폐의를 강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조항을 삭제한 2017년 영화노조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당시 포괄임금 삭제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업계 일부라도 참여해서 이뤄낸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야근의 박봉, 열악한 처우. 꿈 공장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영화계는 이른바 열정 폐의를 강요당하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요당하는 열정은 열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꿈을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꿈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를 떠나서 모두의 진정한 꿈 공장을 위한 문체부나 영진이의 대승적 판단과 결단을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